베트남 관광지 달라세 산 정상에서 한국인 관광객 한 명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. 외교부는 26일 오전 우리 관광객 한 명이 베트남 럼동성 랑비앙산 정상의 바위에서 사진 촬영 중 낭떠러지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. 외교부는 현지 공관직원을 병원으로 파견하고 국내 유가족과 연락을 취하는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외교부는 현지 공관직원으로 파견하고 있습니다.